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? 정당한 임금과 노동환경을 바라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외침입니다. 조선산업 불황으로 동료들이 해고되고 임금이 30% 삭감됐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온 노동자들입니다. 천주교와 개신교, 불교 등 3개 종교는 오늘 오후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정부는 엄정대응을 말하기 전에 노사 간 대화와 중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.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일에도 힘써주길 바랍니다.